세계의 박물관 열다섯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영국 박물관 내 중동전시관과 아시아 전시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박물관에는 약 33만여 점에 달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대 근동유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 컬렉션은 훗날 이슬람 유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현재 중동전시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 수메로 문명 관련 유물들을 풍부하게 소장하고 있으며 이라크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사시대부터 7세기 이슬람 초기 문명 시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총망라하는 중동전시관의 컬렉션은 고대 아시리아의 주요 도시에서 출토된 조각작품들과 도서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물론 수메르인들이 남긴 보물을 비롯한 다양한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많습니다. 영국 박물관의 중동전시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대체로 1850년대 아시리아의 님루드와 니누에서 실시했던 유물탐사 발굴 작업의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아시리아 유물탐사 작업을 진행하던 AH 레이어드는 님루드에서 아시르반이팔 2세의 궁전으로 추정되는 부지를 발굴해냈고 비누의 지역에서도 연이어 여러 궁전과 신전터를 발굴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탐사팀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속 동물이자 아시리아의 수호신인 라마수석상과 부조, 돌판비석 등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아시리아 궁전터에서 출토된 돌로된 석조 부조들은 고대 아시리아인들의 생활성을 표현하고 있어 그 당시 역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세계대전을 치르는 와중에도 영국은 꾸준히 중동지역의 유물 발굴팀을 파견하여 오랜 기간 다양한 중동지역의 유물들을 발굴하며 박물관의 컬렉션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또한 중동전시관에는 약 4만여 점에 달하는 이슬람 예술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에서 공수해온 수많은 종류의 도자기와 회화, 타일모자이크, 금속공예품, 비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 귀중한 전시품들은 13개의 전시관에 약 4,500개를 나누어 전시하고 있으며 현재도 영국 박물관은 중동지역 곳곳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에서 티그리스강 상류를 중심으로 번성한 고대국가로 특히 기병과 전차를 갖춘 강력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마수는 인간의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사람의 머리,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날개, 짐승처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사자의 다리를 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등장하는 반인반수 상상의 동물입니다. 라마수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왕궁의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이기도 하며 신전의 입구에서 악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왕궁의 성문 입구나 궁전의 통로에 거대한 석상의 형태로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시대, 궁전을 지키던 라마수의 수도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프랑스의 루브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서도 라마수 석상을 전시하고 있으며 영국 박물관 중동 전시관에 전시된 라마수는 사로곤 2세의 왕궁을 지키던 석상으로 그 높이만 4.3m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인 아시르반이팔 2세는 문학과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원전 645년에서 635년에 걸쳐 미누의 북쪽 성벽에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을 담아 부조로 조각에 놓았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유물들은 부조작품이 많으며 특히 아주 낮은 기법으로 이야기를 서술적으로 펼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박물관에는 아시르반이팔 2세가 사자를 사냥하는 모습을 표현한 부조작품과 창에 찔려 죽어가는 사자를 표현한 부조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자 사냥은 전통적인 왕의 스포츠로 그 당시 왕은 이미 포획해온 사자를 정원에 풀어놓고 완전 무장한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마차를 타고 사자를 사냥하는 취미를 즐겼는데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왕이 한 번의 사냥에서 죽인 사자가 450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시르반이팔 2세의 사자 사냥 작품을 보면 여러 마리의 사자가 날뛰는 가운데 질주하는 전차에 올라타 사자를 사냥하는 아시르반이팔 2세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의 아시아 전시관은 기원전 4천년 무렵인 신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대거 전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 아시아 전시관에 전시된 유물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품도 약 250여 점 가까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외국으로 반출된 유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역사를 나타내는 유물로는 고려창자 매병, 신라시대 금귀고리, 다문천황도, 증장천황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신라시대 금귀고리는 1600년 전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교한 금속 세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아시아 전시관은 한국뿐 아니라 인도, 중국, 일본과 남동아시아에서 출토된 여러 고대 예술 작품은 물론 실제 생활에 사용했던 생활용품들과 장신구, 직물 컬렉션 등을 다양하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에도시대 말기 활동했던 대표적인 우키오의 화가인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대표작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그림은 일본 회화 작품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손꼽히는데 정작 이 작품이 일본이 아닌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판화 작품은 일본 에도 말기 활발하게 활동했던 가스시카 호쿠사이가 70대에 제작한 연작 후지산 36경의 첫 작품이자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전통 우키오의 기법과 서양의 풍경판화 기법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작품으로 인정받는 명작입니다.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산 36경은 일본에서는 물론 그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던 인상주의 화가들을 비롯한 다수의 예술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인도가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 인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월터 엘리엇경은 저명한 동양학자이자 고고학, 박물학, 민속학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머무는 동안 인도 남동쪽에 위치한 안드라 왕조의 중심도시인 아마라바티를 방문하여 기원전 200년 무렵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고대 불교신전을 장식하던 대리석과 석회함으로 만든 정교한 불상 등을 발굴하여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2021년 9월 영국박물관은 프랑스의 NFT 스타트업 라콜렉션과 협업하여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대표작품인 가나가와 바다의 파도 아래를 비롯한 새 작품을 NFT 플랫폼에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이는 영국박물관이 1820년에서 1840년대 호쿠사이 작품 103점을 전시했던 기획전시와 연계된 프로젝트로 한정수량으로 제작된 NFT 에디션을 판매한 것인데요. 이후 2022년 2월에는 19세기 영국 풍경화의 대가인 윌리엄 턴의 수채화 50점 중 20개 작품을 NFT로 발생하여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작품 20점은 각기 다른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된 NFT 에디션으로 제작 판매하였는데 영국박물관에서도 각각의 에디션을 하나씩 보관하고 있으며 NFT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10%의 수수료가 박물관에 기부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박물관 라이센스 매니저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물관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에 적응해야 하며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NFT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박물관 15번째 시간으로 영국박물관 내 중동전시관과 아시아전시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